3, 2, 3, 4 3, 4, 4, 5, 6, 7, 8, 10 9, 10, 10 1, 2, 3, 4, 6, 7, 8, 11 1, 2, 3, 4, 6 상상해주세요 이 몸에 나뿐 사람 이 몸에 나뿐을 따라 나뿐다라 아빈. 눈 좀 걸어 배고픈데 밥 먹기 싫어 그럼 어떡해? 과자 좀 사다 주당 먹을까? 과자 먹고 싶어 아 이거 알고 아 이거? 저 지금 만든 거예요 건강한 모습도 많이 좋아해 지금 뭔가 옷 사이즈 형은 치킨 먹고 커피 마시는 거 왜 거기 호공을 잃어버렸어 누가 들어봤어? 여기인가? 귀엽네 너 안 찍고 있어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유니버스 첫 방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7시 29분이에요 7시 50분에 산홍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이 나보다 1시간 늦게 나왔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맞아요 저 1시간 집에 늦게 갔잖아요 제가 마마 때문에 그냥 공평한 건가 응 하하하하 보셨나요? 뭐 이해해줬어? 좋아요 의상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재민 씨도요 그래요? 나 이거 형 2차 그대로 입은 모델바스 세트스토인데 응 이거 세트스토인데 뭔들 이 방방이 제일 멋있지 나재만이 제일 멋있지 재만이 재만이 이제 재만은 모델바스 뭐였더라 낮에 낮에 나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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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재민이가 원했고 주황색 머리를 바꿨는데 나귤민 나귤민? 괜찮네 나쁘게 할게 재민아 일로 와봐 너도 CD 재민이랑 재노랑 NCT U를 처음 하게 됐는데 재민이라고 저번에 해봤지만 안됐어요? 너무 좋았죠 이번에 또 재노랑 도착이 되니까 뭐 들리나요 여러분? 안녕 사실 제 눈에는 아직도 정말 어린 애들인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아직도 어려요 도영이 네일 몇 살? 26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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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도영이는 23살 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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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말다 이거 인수생 때 많이 나도 넥티 입었어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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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캠치 그럼 이잉 이제 aje 잉 딸 아...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희 소수 놓고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유니버스! 오늘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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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니버스 화이팅! 유니버스 화이팅!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잘 활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일 좋아하는 가짜 ㅠㅠ ㅎㅎ 잘한다 ㅠㅠ ㅋㅋ 형한테 보셨으면 형님 받아야지 ㅠㅠ ㅠㅠ 보생지는 몰랐어 ㅠㅠ 내꺼 보고있잖아 ㅠㅠ ㅠㅠ 잘가꼬있어 귀여워 이번에도 할 거 했었나요? 다른 거 할 거 저 정도 생각은 나면 바로 또 할게 바로 또 할게 딱딱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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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볼게요 해찬 버블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퇴근하느라 셀카를 못 찍어가지고 오늘 팬들과 찍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까지 안찍으면 저도 이제 반성위앱을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인기가요 유니버스 무대를 피처링해주려고 우리 샤오진 네 드디어 할 수 없어서 제가 형 꼭 와달라고 전화 한 200통 했거든요 진짜 바보거든요 199통을 거절했어요 진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무대를 왜 하냐 저를 거절했는데 너무 쎘었는데 그럼 다음 결과 아 네 해찬이랑 부대 너무 하고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니버스 무대를 하고있어요 아 네 그래서 유니버스 무대에 왔습니다 그래요? 오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첫번째로 그 막방 갑자기 막 10년 뒤에 잘돼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인기가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막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유니버스 이제 녹화를 마쳤는데 뭐 오늘 굉장히 또 멤버 다같이 막 힘을 내면서 굉장히 재밌게 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엔딩 요정들도 되게 깜찍하게 했던 것 같고요 마크 오늘 버블 보낼게요 아무튼 오늘 생방 잘 봐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저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안 들어갔어? 왜 들어가? 일단 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오자마자 어? 안 나와 저 두번째 치울게요 아 그렇게 예뻐요 네? 그렇게 예뻐요 다미 다미 인가에서 우상에 첫 방을 맞췄는데 정말 저희가 준비해온 만큼 지금 멋지게 무대를 꾸민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저희 NCT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가올 2022년도에도 NCT와 함께 파이팅 넘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핑크 머리 했는데 사실 염색을 한 건 아니고 핑크 샴푸를 했어요. 어때요? 좀 블링블링하나요? 아무튼 지금까지 정우였고요. 유니버스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 유니버스 첫 리포 감사합니다. 다 멋있게 나왔으니까 여기 많이 있으세요. 연말 때도 무대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더 더 더 더 더 더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내년까지 볼 수 있어요. 잘 생각하셔야 해요. Happy New Year. Bye.